최강의 야생동물이면서도 유순하게 그지없는 코끼리, 전세계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존재들인데요. 남다른 코끼리 사랑으로 기획한 전시가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한창이라고 합니다. 미국 뉴욕의 자연사박물관. 코끼리의 몸통이 번쩍일 때마다 그 속이 환히 들여다보입니다. 실제 크기로 복원 전시된 사바나 코끼리, 매머드 난쟁이 코끼리가 보이고요. 코끼리들이 어떻게 귀를 펄럭이며 몸을 식히는지, 그 행동과 해부학적 구조, 정신세계 등에 대한 설명까지 그야말로 코끼리의, 코끼리에 의한 코끼리를 위한 전시회입니다. 코끼리의 비밀세계라는 테마가 붙었는데요. 책이나 매체로만 코끼리를 접한 사람들에게 코끼리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게 기획 의도라고요. 엄마, 아빠 손잡고 온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생한 공부가 되겠죠.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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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